이 시간에 평생성교연패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평생회원 기념패 성명 안평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따라 경영성교회 회원 되신 성돈의 복귀날을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중략 2010년 10월 9일 16년 10월 9일 경영성교회 회장 석겨목사 감사합니다. 성명 권영백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임재송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노수정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최준서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현선지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송병용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최수경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김한국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임인원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신용부동산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